사실은 저희가 이 무대에 선 계기가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이유가? 저희 사실은 오늘 친정아버지 생신이십니다. 아유 그래요? 저희가 일남 육공주입니다. 일남 육공주? 아 네. 오늘 친남매? 아 네. 아유.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 평생 잊지 못할 생신 선물을 안개드리고자 우리 전국노래장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. 아 여기 다 들어오셨어요? 아 네. 저 서울대전 대구산 호동국에 있는 저희 친남배들이 모였습니다. 아 그래요? 여기 계시고 어디 계세요? 어디든 계세요?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. 무슨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. 또 아버님 어머님도 오시고 네 네. 예 예 예. 예 일로 오세요. 자 아버님은 옆에 서시고요. 아 그러니까 첫째 따님 둘째 따님 셋째 따님 넷째 따님 다섯째 따님 야 그러니까 아버님 저기 저 막내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주웅을 하셨군.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요. 아들 하나 더 낳으라고요. 형? 이제 하나 더 낳으래.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분 쓰시고 저기 따님들이 이렇게 쓰셔서 그렇게 쓰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동생 하나 더 보십시오 하고 다 끝났다 오셨지? 예예예 그만두고 건강하시오 하고 절을 올리겠습니다. 고장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와서 받으세요 두 분이 이렇게 좋습니다. 자 아버님 어머님 나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며 순만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어요. 잘 받으십시오. 잘 오세요. 네. 사랑해요. 정말 고맙습니다. 두 분이 가셔서 저 큰 딸부터 그렇게 손 좀 만져주세요. 조오오오오. 그래 그래. 건강하게 커줘서 고맙다. 또 뭐 부모님 노선이 그거 바라는 거죠. 그래요 그래요. 예 좋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저거 봐라. 예 이런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시고 네 네 그죠. 우리 건강해야 되겠다는 다 짐이 또 쓸 것 같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며느리이시구나. 예? 시아버님이 며느리 모모들인데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. 난 저렇게 오실 줄 몰랐는데 한 가족들 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. 예 고맙습니다. 자 중반서 이 타복한 가족들 보니까 이제 한 가족들에 아는 것 같습니다.